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하루 종일 사랑을 했었는데 조금씩 지워진다 이거 좀 들어보시고 제 곡 좀 누구 좀 해줘야겠다 싶으신 분들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송 너무 오래 넌 더 생각해 내가 말했던 사랑 그게 너야 일찍 들어가라는 노래일 땐 일찍 들어갈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가라는 노래일 땐 일찍 들어가라 일찍 들어가라는 노래 일찍 들어가라는 노래 그게 좀 거기 군대에서 제가 한 살 형인데 제가 두 달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신경아 우리 일병 살았을 때 나 때렸었잖아 뭐 나를 뭔 소리야 에이 에이 뭘 그렇게 때렸어 거기 저 빨래 걸면 나 때렸잖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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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벌레질 안 먹었다고 때렸어 나 한소리라도 그대 내 품에 아 두 눈을 감아도 못 보여 두 귀를 막아도 못 보여 아득한 이야기 해줘 두 눈을 감아 아 두 눈을 감아도 못 보여 그대 내 품에 그대 내 품에 나를 기다린다 난 우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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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우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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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는끌 구우시니 아시고요 아시니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웅 우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